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되겠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65-35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면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멋진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G전자 MC사업부 완전 철수 결정. 철수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철수를 했네요. 매각 부문에 있어서 협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철수 등을 검토했지만 최근 철수로 내부 방침을 확정 지었고 국내외 공식 발표는 이사회가 열리는 5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인력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장사업과 배터리 부문 쪽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생산에 투입했던 대량 생산 시스템 유통망 관리 등의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매각이 아닌 철수로 결정될 만큼 해당 인력들은 모두 TV, 에어컨 등 가전사업부나 전장 배터리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고 어쨌든 지금 MC사업부가 철수를 결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LG전자가 현재 6%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충분히 MC사업부 철수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1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제가 어제 좀 매수 타점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늘 왠지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선형 스팬 1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고 지금 거래량도 좋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 한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지난 3월 초에도 한 번 저항을 받았었고 이틀 전에도 이제 저항을 받았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저항을 지금 현재 받는 중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게 MC 사업부 철수라는 것은 나름 이제 괜찮은 이슈라서 한 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신성 데타테크뿐만 아니라 LG전자랑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조금 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라 M&D도 소폭 지금 상승해주고 있고 하지만 신성 데타테크가 지금 상승률이 가장 좋네요. 때마침 현재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 정도, 11,100원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11,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가질 수 있을지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주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뷰로 봐야 되지 않나 봤다가 다시 어 좀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뭐 다시 한 번 LG 마그나 마그나 애플카 이슈 뭐 이런 걸로 또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신성 데타테크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한 17%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신성 데타테크 관련해 갖고 어 좀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주십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 댓글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 탭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읽어보시고요. 자 7시 45분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미국 시왕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지수가 지수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랑 현재가 현재가 이제 매수가죠. 매수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리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손절가도 제시가 되었으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